안녕하세요. 공인기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안양역 일본가에 있는 줌시티 생활용 숙박시설 모델하우스 현장에 나왔습니다. 모형도를 보시겠습니다. 모형도를 보면 지하 7층에서 지상 20층짜리의 건물이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총 234세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이 안양역에서 일본거리라는 초역세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인프라가 주변에 굉장히 많이 탄탄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롯데시네마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1 아울렛이 인근에 있고요. 안양역에서 일본거리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생활용 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전매도 자유롭고요. 대략적인 건물에 관한 상황은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는 입체제를 보면서 다른 각도로 교통편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입체대회 왔습니다. 입체대를 보시면 지금 안양역 1번가에 있는 줌시티 현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안양역이 여기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1호선 안양역은 여기 2분 거리고요. 월판선인 안양역은 1분 거리입니다. 그야말로 초초초역세권 생활용 숙박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수도권이나 서울에서는 역세권을 무조건 분양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인동원을 가시면 여기서는 GTX가 환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탄인도건선이 예정되어 있고요. 계략적으로 또 설명인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견본주택 즉 유니트를 보러 가시겠습니다. 유니트에 왔습니다. A타입입니다. 들어오시죠. 들어오시면 거실이 굉장히 넓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서 있는 여기는 테라스인데 이것은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크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맞은편에 보면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을 보시면은 다 빌트인 시스템인데 여기 이국국탑이 마련되어 있고 세탁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냉장고랑 냉동실을 갖다 옵션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구성을 굉장히 이쁘게 놔 가지고 되게 세련미가 돋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동식 알렌드 여기는 이제 이동식 알렌드가 있습니다. 방을 보겠습니다. 방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천장에 장착되어 있고요. 물론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실장님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이렇게 안방에는 이렇게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고요. 작은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방은 이렇게 서재로 이렇게 꾸매도 되고요. 그냥 주거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실은 호텔만큼이나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놨는데요. 양변기가 이렇게 오른편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식 세면대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바라기가 샤워기가 있는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튀김 방지도 다 되있네요. 현관에는 이렇게 신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안양역 1번가에 있는 줌시티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전화를 주시면 좋은 층과 좋은 호스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